자막제공자 자막제공자 네,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, 강아지 커린바다를 거다르고 있습니다 양념장 아직까지는 못 가르쳐요. 보여주셨어요. 신기해. 벌써 요리가 나왔어. 그러니까. 완전 신기해. 얘가 푸드리. 푸드리야. 한영아. 한영이 왜 이렇게 쫄아있어. 자. 사과에. 대상을 올려주시면. 도로하고. 팡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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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가지가 있으니깐요 목욕도 하고 드라이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아 니가 가방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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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이 가방없어요 그냥 가방이 가방없어요 거니깐 우선은 오 너무 이따가 앉아주시고 짐 너무 많아진 거 같아요 실제 매출이 홈페이지에서 셔츠송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진짜 고민 맘에 있어. 이 머리 수영으로 홍보도 시켜봐야 될 텐데. 멀기도 멀기도. 이 포기 남자는 비싸고. 어머 포기 남자라니까? 아 나 남자야. 아 나 빠르게 얘기해. 아 나 너 세워. 남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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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나가고. 이 머리한테 그러면 이렇게 겁났네. 상단에. 네. 이 머리 수영. 아. 자. 자. 짠. 오늘. 바로 들리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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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an. 네. 이. 안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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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. 우리 dwa. 왜냐하면 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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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실례합니다. 얘가 이름이 뭐죠? 발목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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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자, 오늘 2019년 초콜릿을 맞춰봅시다. 일단 그 프로저들과 공주도 많이 남아주시기 바랍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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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